소민이가 매번 지드라고 석진이 형한테 뭐라며 이거 이기면 뭐 가지고 우리 팀이 이기는 거야? 아까처럼 또 100만원 80만원 하는 거예요 파워 석진 왜 이렇게 이름이 귀엽냐 보낸다? 네 나부터? 네 이거 들다가 깨지 끊어지면 일단 좀 섞어 볼게요 아 에이 그냥 그것도 하는 거야 장난 아니야 그냥 잡아도 되는 거야 그냥 잡아도 돼요 진짜 끝났어 됐어 끝났어 됐어 끝났어 됐어 끝났어 잘 골라 잘 골라 지호야 잘 골라야 돼 아니 뭐하는 거야 석진 퍼 아니 어때 그걸 집어 끝났어 그거야 끝났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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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됐어 석진이 형 석진 퍼 아 이게 역시 지호다 역시 지호야 아니 어때 그걸 골라 재밌다 잘한다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서 송지호 씨 덕분에 후배 팀 승리 90, 100을 뽑아야 돼 우리가 요번에 쫙 골라주세요